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백퀴나 작가님의 장스탄 선생님을 읽어드릴거에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우리 동네에는 아주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있다 큰 길가에 새로 생긴 스파란드에는 불가만도 있고 불가마도 있고 얼음방도 있고 개인방도 있다는데 엄마는 오늘도 장스탕이다 그래도 한가지 울지 않고 때림이면 엄마가 요구르트 하나를 사주실거다 여러분 요기에 너무 웃긴 그림이 있어요 빨개 보습보습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멘탐 덕진아 강기 걸려도 엄마 모른다 풍덩풍덩 발뒤고 개연치기 아프 아프 국가대표 덕진정부 금메달 꼬르르 으악 배가 침몰한다 그런데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여기 여기 이상한 잘했어요 겁먹지 마라 예희야 나는 저기 산속에 사는 선녀란다 나에게 옷을 잃어버려 여태 여기서 지내고 있지 선녀 할머니는 선녀와 나뭇꾼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모르는 척 끝까지 들어들었다 우와 이럴수가 할머니는 냉탕에서 노는 법을 정말 많이 알고 계셨다 쏴 폭포수 아래서 버티기 첨벙첨벙 바가지 타고 물장구 치기 오르륵 오르륵 땅속에서 숨 참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못할 것을 당장 선생님이랑 덕지가 해냈어요 우와 그런데 예희야 저게 도대체 뭐냐 아주 맛나게는 먹더구나 선녀 할머니가 요구르트를 가리키며 수줍게 물었다 요구르트야 요구르트야 음 잠깐만요 나는 뜨거운탕에 들어가 떼를 불렸다 숨이 막혔지만 꾹 참았다 엄마가 떼를 밀때도 눈물이 나라는 것을 꾹꾹 참았다 드디어 엄마가 요구르트 하나를 사주셨다 나는 할머니께 요구르트를 드렸다 할머니가 요구르트를 드려 먹는 모습이에요 목이 조금 말랐지만 참을만 했다 다음에 또 할머니랑 놀면 좋겠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머리가 아팠다 콧물도 났다 꼬바 엄마 말 안 듣더니 강기 걸렸네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 머리가 지끈지끈 목구멍이 따끔따끈 온몸이 후끈후끈 너무 아파 그때 덕지야 이 목구름 고맙다 얼른 나와라 시원해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관기가 싹 나왔다 고마워요 산녀 할머니 끝 끝 여러분 시윤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정글땅 소녀님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래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지구로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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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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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